그리고 중국에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남동부 장시성의 상가 건물에서 불법 공사를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연체부터 지진, 산사태, 그리고 대형사고까지 겪고 있는 중국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시꺼먼 연기로 가득 찬 건물에서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내립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장시성, 신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나 39명이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지하 1층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불을 사용해 공사하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선 새해 초부터 대형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현재까지 34명이 사망했습니다. 10명은 여전히 매몰돼 실종 상태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인 23일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가옥 12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초강력 지진임에도 진앙 주변이 평균해발 3000m의 인구가 극히 적은 산악지대여서 그나마 인명피해가 적었습니다. 잇따른 대형사건 사고에 민심 악화를 우려한 시진핑 주석은 서둘러 사고를 수습하고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